나는 그딸 왜 모르니 어젯밤에 난 내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 쉴 새 없는 음악 소리 끝나기를 기다리며 나 혼자 우울했었지 김아!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이 사실은 이진관 김재의 특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분이 큰 수입니다 저렇게 진지할 수가 없어요 아니 축구를 10시간씩 하실 때마다 왜 이렇게 지쳐요 춤췄다고 축구 끊은 지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진관 씨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긍정의 힘 어퍼메이션이 긍정이고요 그다음에 메이커가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합쳐서 합성한 겁니다 긍정의 영어는 따로 있잖아요 어퍼메이션 예?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일단 저거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지금 화내셨죠? 아니 화내셨죠? 아니 화내셨죠? 아니 화내셨죠? 아니 지금 화내셨어요 MC가 얘기하는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아니 긴장이 되니까 제 말투가 그래요 원래는 다정해요 롤레 돌려 주세요 멈춰 이거 봐 여기 또 그랬잖아요 영톡스 클럽 정 영톡스 클럽 영톡스 클럽 정 아 윤희일상 작곡이에요 놀라셨어요 놀라셨어요 병고등이 울리가 들려졌어요 아 괜찮아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지금 지금 약간 화내시려다가 아니 저는 원래 당황했을 때 표정이 그래요 아 그런거죠 원래 당황했을 때 표정이 좀 그래요 아니 진짜 아니 예선전에서는 탈락을 했어도 오늘 우승 왕이에요 아 그러면요 자 이렇게 되면 김한선 김환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현존하는 방송에서 최고의 코너 열려라 노래방 그 어느 최고의 스타가 나와도 이 코너만큼은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냅니다 지난주에 YB 같은 경우 윤도현씨 같은 경우 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아쉬워했고 집착했죠 집착했습니다 이준관씨가 또 오늘 상품을 못하갔을 때 어떤 반응 집착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네요 왜냐면 그만큼 이 열렬한 노래방 선물이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물 소개 가시죠 선물 소개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자 로봇청소기 워네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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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줘 갈아줘 김치와 만두 세트 워너머 홍삼 세트 에어프라이어 튀겨 튀겨 핸디용 다리미 다리어 다리어 루어 낚시 세트 낚시 세트 낚시 세트 캡슐 에스프레소 마신 스마트워치 마지막으로 침부 청소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낚시 세트 첫 번째는 우리 이준관씨가 제일 원하는 선물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홍삼 아니 김한선씨 낚시 세트에 너무 섹시하게 기대했는 거 아니에요? 아 깜짝 놀랐네 아 이건 뭔가요? 아 이왕 김한선씨가 찜했으니까 루어 낚시 세트 갑니다 자 여러분 힌트 주세요 주세요 그 커튼 콜 하는 모습이죠 아 조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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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정답 정답 아니야 아니야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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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자 지수입니다 지수에요 연극이 끝나고 난 후 정답 아니에요 자 기회 없어요 김한선씨 정답에 쳤습니다 김한선씨 정답에 쳤습니다 김한선씨 오페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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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